네, 어머니 예, 오늘 우리 지는 신났다 네가 혹시 백화점에서 붕붕카 주문했니? 아닌데요 아니, 친애인분도 아니라고 하던데 고모도 아니고 그럼 누가 보낸 거야? 아니, 혹시 너희 친정 아버지나 엄마가 보내신 거 아니야? 정말 오랜만에 한 번 신나게 웃어보는 것만, 내 자리 때문에 그래 앞으로도 자주 깨드릴게요 음, 여리야 아빠, 혹시 아빠가 우리 진우 붕붕카 보내셨어요? 붕붕카? 아니야, 난 그런 거 보낸 적이 없는데 아니, 누가 진우한테 붕붕카 선물했어? 네, 어머니가 방금 전화하셨더라고요 누가 붕붕카를 선물로 보냈다고요 오, 그래? 아주 잘 됐구나 왜 할아버지가 붕붕카나 선물하실까 했는데 뭐, 뭐 보내도 되니, 잘 됐네 뭐 어, 그래, 알았어 안녕 이제 따님 말고 저도 사랑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저도 늘 받고 싶거든요 그래요 음 음 오 오 오 오 뒤지어 오케이 응 percent també